여덟번째 팀은 롯데자이언츠 순서입니다. 롯데자이언츠 1차 지명 대상 선수는 경남고등학교 서준원 선수입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롯데자이언츠 1차 지명을 받은 경남고 투수 서준원 선수. 2019 시즌 신인 드래프트에 나온 모든 선수들 중 최대어로 꼽혔던 경남고등학교 서준원 선수. 2018 황금사자기 기록에 의하면 서준원 투수는 최고 시속 153km의 속구에 사이드암이라는 희소성을 겸비한 고교 에이스였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도 구속이 빨랐고 잘 던진다는 평을 들었지만 드래프트 당시만큼 주변의 주목을 받진 못했고 2017년부터 화려하게 비상했다고 합니다. 결국 서준원은 2019년 롯데의 1차 지명을 받고 입단하게 되는데요. 롯데가 그에게 거는 기대 또한 커서 3억 5천만 원이라는 계약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제 연구지인 부산인 롯데자이언츠 9단 분들께서 저를 좋은 우대 순위에서 뽑아주셔서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시즌 개막 후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KBO 리그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던 시점에서 롯데 신인 투수 서준원이 2019년 4월 14일 마산 NC전에서 자신이 던진 공에 양희지 선수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자 모자를 벗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폴더 사과 인사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KBO 리그는 몸에 맞는 공이 발생하면 투수가 타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 인사를 하는 것이 정석처럼 되고 있었는데요. 프로야구 롯데 투수 서준원이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에 바를 것만 같았던 투수 서준원이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될 상황이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해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검찰은 서준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비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양에게 7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 또는 전체를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23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 5부, 장기석 부장판사는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고 6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준원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나이는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서준원을 기소한 부산지검 관계자는 MBN과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오픈채팅 대화 내용에 나이가 언급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에게 징역 6년과 일부 증죄에 대한 몰수, 수강 이수 명령,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명령 7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공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서준원은 최후 진술에서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자신의 비틀어진 행동을 막고 싶다며 재판부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전처와 아들, 부모를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나아가 서준원은 이 기회를 빌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으며 이날 재판부는 서 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은 서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언서를 제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서준원은 지난 3월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됐고 같은 달 27일 경남고 시절 수상한 고교 최동원 상도 박탈당했으며 이어 한국야구위원회, KBO로부터 참가 활동 정지 조치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드래프트 1순위, 최고 기대주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서준원 선수 본인의 말처럼 제대로 된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